안녕하세요 화면번호 0141을 보면 종목별 신용매매 동향을 볼 수 있는데 HLB의 신용장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까지만 해도 간혹 플러스들을 볼 수가 있겠고 신용장고가 120만주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216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현재는 50만주 그러니까 120만주였던 게 50만주로 절반 가까이 신용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장고율도 마찬가지로 2%대였던 게 지금 1%로 확 떨어져서 1% 미만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LB의 신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그 배경,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많은 주주님들이 HLB 신용이 연장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지금 털려나가고 있는 이유가 증권사에서 연장을 안 해주거나 주식담보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 연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용을 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머금고 신용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진양궁 회장도 신용 연장이 안 돼가지고 배우자 주식을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진양궁 회장도 신용 연장이 안 된 게 아니라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신용 연장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도 털리고 개미들도 털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건데 보면은 2월 16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파란 색깔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상환이 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신용이 신규인 거랑 상환인 것이 있는데요 새로 신용이 들어오는 것보다 상환되는 게 많다면은 순 넷으로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한번 비교를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8890이 신규로 신용이 들어온 거고 21936이 상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8890에서 21936을 빼면은 13000주가 나오죠 13046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비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다 신규에서 상환을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적혔다는 것은 상환 쪽의 숫자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란색 마이너스가 찍히는 것은 신용이 계속해서 상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딱 216을 기점으로 13000주, 20,000주, 9,000주 그리고 2월 19일에는 22만주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계속해서 상환이 되고 있다 이럴 때까지만 해도 이게 중간중간 플러스들이 많았거든요 신용이 들어오는 것들도 우리가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216을 기점으로는 그냥 계속해서 마이너스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요 216 때 장대원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자 하나, 둘, 셋, 사일째 2월 19일에 보면은 대량으로 22만주 상환이 됐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이 털려나간 거죠 이때 털리고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봐도 주식시장이 정말로 악랄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자 신용이 가장 많이 털려나가는 22만주가 2월 19일에 나갔거든요 자 이때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 털릴만큼 털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자 물론 이 22만주는 여기 보면은 결제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래일은 이거보다 더 일찍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매도가 나간 것은 자 이거보다 전전거래일인데 이렇게 22만주가 나올 때 그게 시그널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오를 때가 돼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서 올라갈 때가 됐는지 어쨌든 결제일 기준으로 신용이 가장 많이 털려나간 22만주가 털려나간 이날 장대양원봉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신용연장이 안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9년 9월 30일에 보면은 폭탄 또 터질라 바이오주의 신용자금줄 차단에 증권사가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매지온이 등장하는데 바이오업체들이 글로벌 임상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면은 증권사들은 당장에 신규 신용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을 썼던 개인투자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상환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처를 하게 되는데 대출 만기 연장이 안되거나 이번에 진양호 회장도 대출 만기 연장이 안됐죠 증권사에서는 주가가 급락하면은 일단 뭔가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용거래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증권사에서도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떼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신용을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주주 진양호 회장도 최대주주니까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개인이잖아요 그런 개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안해주고 그냥 갚아라 이런 거죠 최대주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 주주들에게도 갚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출 만기 연장이 안되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담보 비율을 높이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40이었던 게 뭐 200%로 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담보 비율을 높이면은 추가로 돈을 납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신용을 쓰는 분들은 내 영혼까지 끌어서 자금을 넣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납입할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납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은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지 못하니까 반대매매가 나간다 그래서 주식을 처분해서 상환해야 된다 내 손으로 눈물을 머금고 매도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반대매매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번에 HAB는 증선이 문제가 뉴스 기사로 불거지게 되면서 216대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증권사들에서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를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거나 이것은 최대주주 진양공 회장이 이미 한 번 겪었죠 이때 어쩔 수 없이 배우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이거를 갚아버렸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래세 같은 경우에는 담보 비율을 200%까지 높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진양공 회장과 마찬가지로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거나 담보 비율이 높아져서 추가로 돈을 납입해야 되는데 납입할 여력이 없는 분들은 주식을 처분해서 갚거나 반대매매를 당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증명하듯이 지금 HAB 신용 잔고 현황을 보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황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신용을 쓰는 개인들의 주식이 계속해서 사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지온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 메지온은 11월에 희귀 신장병 치료제 유대나필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된 것도 아니고 예정이었는데 이때 좀 위험해 보이니까 미래세 때 후 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메지온에 대한 신규 신용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괜찮았겠지만은 신규를 중단했으니까 더 이상 신용을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신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주식 매입자금 일부를 증권사가 빌려주는 겁니다 증권사가 빌려줬는데 만약에 주가가 급락해서 담보비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증권사에서는 돈을 회수하려고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메지온은 아직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것도 아닌데 왜 증권사들이 신용 제공을 중단했느냐 앞서서 바이오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위험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경계감이 켜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티슈진, HLB, 신라진, 헬릭스미스 등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씩 급락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증권사가 보니까 메지온도 결과 발표가 좋으면은 괜찮겠지만은 안 좋을 가능성도 고려해서 사전에 신용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부분 개인 신용 거래가 많아서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은 연쇄적으로 주식시장 전반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반대매매가 나가고 또 반대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반대매매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위험관리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봐야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지난달에 신라진의 팩사백 사태 이후 바이오주에 대한 경계감이 극도로 커졌다 그래서 신라진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 임상 3상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DMC로부터 받았잖아요 공시가 나오고서 3거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신라진 사태 이후 헬릭스믹스의 신용거래를 모두 중단했고 신라진을 보고 다니니까 다른 바이오에 대한 신용거래를 중단한 거죠 그 외에 바이오주도 증거금 비율을 170%까지 높이거나 신용거래를 중단했다 보통은 140인데 170%까지 높이고 신용거래는 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이오주 주식담보대출의 경우에 주식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담보로서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 연장도 없을 것 담보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진양고 회장이 다른 주식들도 많았지만 예를 들어서 신라진같이 거래정지가 될 경우에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아무리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0이 되는 경우 상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기 연장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HAB도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진양고 최대주주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 수 밖에 없었다 왜냐 주식이 있어도 만기 연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선영 헨리 스미스 대표도 주식담보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었죠 그래서 과거에 10만주를 팔아서 상환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의 신용 잔고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전만 해도 120만주에 달했던 잔고가 지금 절반 가까이 50만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을 쓰는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